가정폭력 예방의 날, 보랄데이로 지정하고 궁극적으로 밀레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랄데이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숭독교민의 결의 오늘 우리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려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먼 국민적 궁합대를 확산해 더 이상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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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C 가정폭력 상담소 이하 내용은 다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정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슬기롭게 잘 다스려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지역 공동체 태어날 때부터 홍익인간의 정신을 계속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초등학교에 가보니까 더욱더 빛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둘 셋 네 모두 날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박수와 함께 우리의 강렬한 마음과 폭력이 없어지는 정말 좋은 분은 우리의 강렬한 마음과 우리의 강렬한 어떤 성능을 우리의 강렬한 마음과 감사합니다.